완도 전복입니다. 전복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상태고요. 지금 초복을 앞두고 전복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팔구미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완도 전복입니다. 그리고 신안 자연산 민어 지금 경매 중에 있고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사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띠먹갈치 갖고 왔습니다. 두띠먹갈치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12마리, 25마리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고 안강망배에서 좋겠고요. 새갈치가 나오는 갈치라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냐면은 한티먹갈치입니다. 한티먹갈치는 두띠먹갈치보다 사이즈가 좋고요. 좀 더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은 한티먹갈치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삼치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티먹갈치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목포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12마리 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12마리씩 들어가는 12마리 갈치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우파 목포 먹갈치여서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아시죠? 목포 먹갈치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재구매가 정말 많은 목포 먹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고요. 새꼬시로 가장 많이 나가고 지금 현재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새꼬시나 조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새꼬시로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자랭이 병어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30미병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병어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우파 30미병어고요. 당연히 재수용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병어 지금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30미병어를 저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종닭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토종닭하고요. 그리고 국내산 오리도 갖고 왔습니다. 약재입니다. 약재도 같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초복을 맞이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조개입니다. 신안 자연산 맛조개고요. 맛조개가 살이 굉장히 포동포동하고 맛이 좋습니다. 맛조개가요. 삶아 드셔도 맛있고요. 그다음에 데쳐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자연산 참소라. 참소라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흑산도 가리비입니다. 흑산도 자연산 가리비도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가리비가 정말 살이 포동포동합니다. 국내산 홍어입니다. 중간만 완삭 판매하고 있고요. 완도 건미역입니다. 완도 건미역 최상급이고요. 400g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 건다시마, 보길도 건다시마고요. 두툼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코다리 가공 국내에서 했고요.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부세굴비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가공 국내에서 했고요. 그리고 갈치속조도 판매합니다. 500g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전하고 갈치속조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